에스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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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윌 방패로만 잡는거 되나? 에스페라 에스페라 아 굳이 이렇게 해야되나? 도전 도전한다 아 아 데미지가 들어가야되는데 아 어 막았는데 어 잡자 이건 아닌거같아 깨라깨라 어 방패 타이밍이 아 방패이 나도 잘 모르지 막아지지 않을까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토리 모드가 연습하기 좋잖아 그래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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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 막아 생각 막아 쓰면 이런거 하기 좀 좋지 않나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